일단 주임법 상임법 적용 범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임법은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되는데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상가임대차에 상임법이 적용될 때가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죠. 이 부분 부정입니다. 상임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고 즉, 영리 목적이 되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은 9억입니다. 9억 이하는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이걸 반드시 해오셔야 돼요. 첫째, 3기원 채해지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들, 폐업으로 인한 임차는 해지권, 대학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이 일들만 적용되는 거죠.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여기 우선변제권 없습니다. 우선변제권 인정 안됩니다. 최단기간 1년 부정도 적용 안되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도 없습니다. 이 여섯 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초를 넣어서 외워요. 초 외우고 어디에 써먹은지 모르면 안됩니다. 그래서 초상권 회사의 초상권 초상권이 있죠. 초상권이 폐지당하네요. 회사 거의 망하니까 회사 대표가 깨갱, 깨갱했어요. 다시 초를 넣어서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되면 대표가 깨갱한다. 얘들만 적용되고 나머지 다 엑스에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이어서 주인법 상위법 모두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주인법 이력이 여겼어요. 포실하기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이하 부삼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이었죠. 포실이 직계피속 전속 포함 실거주 타법염 고지 난이 안전사고료로 전부 뜨는 대부분 절거 부정한 임차, 차임 2기 연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상, 물건 전부 일부가 전부 단전돼 멸실, 고위 중과실 파손입니다. 상위법 똑같은데 여기 2기간이라 3개예요. 상위법은 숫자가 3이라 상, 3이 많아요. 상위법은 포실이 있는데 포실 똑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주인법은 주택의 실거주니까 포함 실거주인데 상인과의 실거주한 거 아니죠. 이건 상위법 계약갱신 요구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10년입니다. 포실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10년이에요. 나머지 똑같고 3기 연체하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한번 외우면 다 써먹을 수 있겠죠. 파인원 정리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위법 일시사용이 명백하면 적용 안되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죠. 서울은 9억 이하면 다 적용되는데 국을 초과하면 초상권 페이지 대표 계약갱만 적용됩니다. 계약계인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포함 아까 포실 포함해서 10년 내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 거절 사고 했죠. 자료 여기 좀 바꿔주세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10년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포실은 맞지만 일이 바꾸니까 보다 명확합니다. 최초 임대차 제외 드리고 포함해서 10년 이게 포실이에요. 다음 타고나 타법령으로 철거재건축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다. 안전사고료로 전문트는 대부분 철거입니다. 부족의 임차, 차임의 3개 연체, 합의하의 보호사항 전부 일부를 무단전대, 멸실, 고위중과실 파손입니다. 주인법은 2기죠. 2합 상인법은 삼합보쌈 삼합보쌈이 뭐죠? 삼합보쌈이 홍어, 돼지고기, 김치 하면 되죠. 2합은 소고기하고 키조개죠. 이게 상인법이라 삼. 다시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삼합보쌈 먹으니까 면유물과 저멸중. 타법령, 고지, 안전사고료로 전문트는 대부분 철거 부족의 임차, 3개 연체, 합의하의 보호사항 전부 일부를 무단전대, 멸실, 고위중과실 파손입니다. 그 다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이 생기는데 기산점에 임대차 종료한 날입니다. 방해한 날이 아니라 어차피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맞죠? 소멸시효 3년. 상인법은 숫자가 뭐가 많아요? 3, 3. 3이 많습니다. 소멸시효 3년 기억해주세요. 중개사포 파이널 연인은 A4 총 58페이지 분량으로 총 45강으로 진행합니다. 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중개실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했고 258페이지로 95조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 파이널 연인은 PD퍼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1번 학계가실 분 성명 꼭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 잘 적어주세요. 이메일로 전송해드리죠. 교재 이름도 꼭 적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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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